. . . . . . . . 뭐해? 응? 응? 무슨 놈의 팔자가 일거리 없으면 사는 낙이 없으니? 그런 팔자 마늘집에서 마늘 안 준대? 분명히 20을 깠는데 14라고 우겨 한판 했더니 일거리를 안 주네 내일도 안 준대? 내일은 죽었지 내가 뭐 제비를 죽였어 제비를 죽였어 무슨 원수가 졌다고 팝줄을 끊겄어 아이 닭새끼 마냥 꼬박꼬박 졸긴 누워 잔 년아 응 애들은 뭐해? 만화방에 가서 삼시세끼 밥 처먹었으면 됐지 꼭 그 놈 만화는 봐야 되는 건지 돈까지 줘가네 어이구 애들한테 뭐라 그럴 거 없어 그 놈은 금리 이시를 조져야 한다고 테레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유세라고 그걸 베주고 돈을 받아 응? 아 지들 보는 길에 같이 보면 되는 거지 어이구 그거 베주고 돈 받는 데는 서울천지에 도화동밖에 없을 거네 응 여기 같이 못 사는 동네는 서울천지 여기 말고 또 있고 그거야 말해 뭐래 없지 그래도 그 금리 이시는 조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냐 출서라 춤을 일렬내리비로 쫙 써 너 잔돈 준비하고 돈 꼬치지 마 아구구 나 그런 거 봤어요? 안 봐도 그거 하나 들게 응 잘 되네 도화동 또는 여기서 다 끄네 응 뭐하러 왔냐 술 마시러 왔지 뭐하러 와 맥주 좀 줘 응 몇 병 몇 병은 한 병만 줘 안 줘 과일 깍네 과일 줘 야 너 특히 쉽게 반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잖아 한 번 동창은 영원한 동창이야 갈비나 주라 과일 뼈다고 말이야 내가 안 먹으면 버릴 거잖아 짠두리 짓 좀 작작해 안 주까 바까 오면 너네 가게에서 술 먹으면 되잖아 이거 뭐하러 와 남이사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아씨 이거 왜 이러세요 술 마시러 왔다 왜 아까 이거 나와 내가 이시라고 부르지 말랬지 그럼 뭐라 불러요 너 우리집살이 한두회 하냐 난 그냥 이시가 아니라 금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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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 차별화 시키라구 야 안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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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왔니? 하하하 왜 기다려왔냐 하 일수 안 찍으셔 초저녁에 일수 찍은 거 봤냐 내 일수인데 알아서 할 테니까 아줌마는 손님 안주나 잘 찍어드리쇼 그렇잖아도 포크너리 무뎌 안주가 튀길래 날갈러 가는 길이다 좀 비켜줄래? 어? 미안해 빨리 앉아 뷰티풀 코덱 우와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맹 상사 이제서 돌아완대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맹 상사 너무나 기다렸대 하 하 오늘은 무슨 일 나도 종이가 참 결혼 사절이야 쟤 손님들이 좋아하냐? 난 쟤 재수 없더라 밤중에 쟤 만나면 등골이 서늘한게 완전히 월화의 공동묘지 저 귀신영화코만 봐 그러니까 내 말은 이왕 돈 주고 쓰는 거 좀 이쁜 앤 쓰라 그거지 남자가 왜 이렇게 쏟아스럽냐? 쟤한테 신경 꺼 쟤도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너도 쟤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술집 하는 년 치고 못난 년 못 봤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? 너 이 팡그룹 노리다가 언젠가 나한테 그 금빨 다 뽑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? 명아 니 깔치 아니냐? 아이고 아저씨도 무슨 그런 말씀을 명아가 너 좋아하잖아 술집에랑 애인하는 골빈농이 어딨어요? 돈바라는 기둥서방에 몰라도 저 언니 빼고 왜? 술집에하고 연애하면 뭐 일 나냐? 그런 게 아니고 깡패 작품은 천생배필이지 넌 뭐가 잘라 사람 주세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도 난 걔랑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엮지 말아요 개헌이 알았죠? 엄마! 맥주 한 박스! 애지가 아니하지? 아 왜 그래? 오늘 회사 팍팍 뛰는데 여기 우리 손님들이 우리집 술 다 싹쓸이 안돼요 술 가져와요 술요 야 너 괜찮니? 아우 술 가져와 네 야 술판 쳐봐 술 가져와요 여기 술 안 마셔도 돈 줘요 여기? 술을 마셔야 하나 일당도 오를 거 아니야 술 줘요 술! 아 지금 수.. 소설 쓰냐? 술 안 가져오고 아야 술 가져오란 말이야? 술 줘요 나 돈 벌어야 돼 야 너 작품 신조 첫 번째가 뭔지 아니? 손님만 보내라야 너 진짜 작품 되려면 멀었어 야 이광팔 저기 맥주 한 박스 넣어줘라 네 왜 장사 가게? 아니 뭐 병소 갔다 가야죠 야 너 그렇게 해서 오바이트가 나오냐? 왜 그래 어? 입 벌려 손 넣게 아우 술을 마! 아 속 아프잖아 술을 마! 야 너 이제 술 마시다 죽으려고 실타래까지 하냐? 어?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하고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하고 아 그러면 속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 줄 알아? 그래서 술 조금 더 팔면 좋니?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참기 엄마 너 이제 실타를 해도 오바이트도 안 나오지? 속이 다 썩었단 얘기야 너 그러다 죽어 이 등신아 죽을 때 죽더라도 술 먹고 그래서 돈 벌고 그리고 나서 죽을 거야 이리 와 아우 나아 이리 와 야 작작 마서라 작작 아우 아퍼 아픈 건 아냐 아 아 맞을 짓을 하자란 네가 인마 사람이 고음만 받고 댐비면 받아줘야 할 거 아니야 오늘은 너 내가 힘에 붙여서 봐준다 다음에 힘 날 땐 한번 붙어 알았어? 언제든지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요 알아 여기 정의가 주의라고 있습니까?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